안녕하세요. 봉길입니다. 제가 오늘은 C27이라는 치즈케이크의 유명한 디저트 카페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치즈케이크를 준비해봤고요. 이 앞에 있는 거는 초콜릿들인데 여기 생크림에 넣어가지고 푹 한번 퍼서 먹어볼 거예요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휴무늄 색이 많이анов tut 거듭해요 두주이서 그리고 이쁘게 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잘 먹으면 맛있어지는 거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는 거 같아요 정말 맛있을 거 같아요 모든 게 다 먹으니,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이번엔 오랫동안 유닛이 다 먹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낌지 마시오 진짜 맛있다고 생각했을 때 닭고김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었어요 양념이 너무 맛있어 뱃살이랑 잘 먹어서 먹어지면 양념이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소스는 중에서 아멘 고춧가루 와우 치즈소스 자기가 다 먹으면 좋겠는데 매운 양념이 편하고 고구마가 내 편을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고구마가 나가면 고구마가 나가면 고구마는 좀 잘 먹어야겠다 고구마가 나가면 깜짝당하면서 소금하고 너무 맛있어 소스는 너무 맛있죠? 근데 다시 한 번 먹어볼게요 한 번 더 먹어 볼게요 그리고 한 번 더 먹어보는 거에요 저는 한 번 더 먹어보는 거에요 물에 한 번 더 먹으면 진짜 맛있다 저는 한 번 더 먹으면 다 먹어야지 제가 한 번 더 먹어야지 먹은 거에다가 먹으면 정말 맛있어 고춧가루 치즈베리 집에 갈아입는 중 오늘의 궁합은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와우 랍스 akis 랍스 랍스 너무 맛있어 ㅎㅎㅎㅎ 보며 절감 번쭈감 오직 절감 멸삼치킨 치즈가 너무 잘 먹었어요 잘 먹으면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가 좋아해서 치즈가 좋아진 것 같아요 치즈가 좋아진 못해서 치즈가 좋아진 것 같아요 치즈가 좋아진 것 같아요 치즈가 좋아진 것 같아요 파는 스윙geschmack 팽이버섯 본인들 왜 마음에 안 돼 오об comuns 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